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강원도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평균 최대 4,429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최익창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최익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제도를 설명해 주시겠는데 먼저 자세하게 어떤 제도인지 부터 말씀해 주시죠.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을 허용하고요. 거기에 현재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민의 주말 체험용론이 확산되고 농촌 생활 인구 유입이 촉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쉼터의 특징을 보면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 등 부속 시설은 별도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약 10평 이내에 기존 농막보다 큰 공간을 제공하고요. 주거시설 범주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규제에 자유롭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분들에게는 획기적인 제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12월부터 도입이 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역법상 농막은 영농 활동 이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필요한 농자재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한 영농 편의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막에서 불법적으로 별장처럼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감사원은 전체 농막의 52%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불법 소지가 컸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이후에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을 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요. 귀농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약 45%가 도시, 농촌 간의 복수 거점 생활을 원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81%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실험해서 올해 초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앞으로 도입이 되면 강원도 지역의 어떤 소멸 위험 지역 이런 쪽에는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고 세금 혜택으로 현재 농막 수요를 거의 흡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막 수요가 가장 높은 최근 3개년 평균 약 4만 500건을 최대 시나리오로 적용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농막 설치 건수 연평균 증가율 3.4%를 적용하면 전국 쉼터 설치 건수는 최대 약 14만 3천 건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강원도 농막 설치 누적 건수는 전국의 16.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비중을 앞서 추정된 전국 쉼터 설치 건수에 적용을 하면 강원도는 10년간 최대 약 7만 8천 건의 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강원도 농촌 지역의 새로운 인구 이외의 가장 기회가 큰 것이 기농기촌인 제도인데요. 이 기농기촌인 가구는 1인부터 4인 이상까지 구성하고 있고요. 각각의 구성 비중을 강원도 쉼터 설치 건수에 적용하면 최대 약 10만 명이 강원도 농촌에 체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앞으로 도입이 되면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오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앞서 추정된 농촌 체류 인구 10만 명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체류객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 약 10만 원을 곱하면 강원도 농촌 체류 인구는 최대 약 100억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현행법상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한 가구 세돈 전부가 소유 가능한 농지 최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약 0.1헥터이고요. 강원도에서 실제로 거래된 농지 가격은 제곱미터당 5만 7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쉼터 설치 건수 최대 7만 8천 건에 가구 등 최대 소유 가능 면적 0.1헥터를 곱하면 농지 거래 금요는 최대 약 896헥터. 여기에 농지 실거래 가격을 곱하면 최대 약 5,120억 원까지 농지 거래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촌 체류 인구에게 소비 지출액과 농지 거래액을 합한 강원도의 총 경제적 편익은 연평균 최대 약 4,429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준비만 잘 된다면 강원도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 12곳이 이미 인구 감소 지역이고요. 4곳은 관심 지역으로 인구 감소세가 점차 빨라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총소득도 세종,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입니다. 이 농촌 체류 쉼터는 강원도 주요 자산인 하나인 농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 부가가치를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 쉼터 설치가 가능한 농지는 농업진흥 지역 밖인데요. 특히 강원도 인구 감소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까지 고려해서 더 확대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농지를 구입하려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제출이 의무인데요. 농촌 체류 쉼터 설치 신고를 할 때 쉼터 이용 계획서, 주변 피해 방지 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 안에 영농 계획도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규제로 보이고요. 따라서 쉼터 설치 농지를 추적할 때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생략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제도는 굉장히 농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규제 완화인데 그런 만큼 또 정부에서도 일부 과열되거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 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농막과 달리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내구 연원과 안전성을 최우선을 고려한 것이고요. 여기에 쉼터 도입은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최대 12년 동안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귀농 기촌을 유도한다는 것이군요. 이위에 지속하고 싶다면 그때는 농촌 주택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생활 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쉼터는 철거, 농지는 원산 복원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서 도시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도 허용되는데요. 사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민간 업체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를 보면 농촌 빈집 문제와 농지 잠식, 농지 투기 등 정부의 고민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